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부 아저씨는 서둘러서 농장 동무들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제인 아저씨! 말을 위한 마구깐 좀 만들어주세요. 마녀가 무서워요. 그래, 그래. 먼저 말을 위해서 마구깐을 지어줘야겠군. 제인 아저씨, 우리 닭을 위한 닭장도 부탁해요. 그래, 너희들을 위한 근사한 닭장을 만들어줄게. 아저씨, 우리 돼지를 위한 돼지우리도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튼튼한 울타리를 짓고 특별히 먹이통도 크게 하자. 아이고, 우리 소를 위한 외양간은 언제 만들어주실 거예요? 아이고, 외양간을 깜빡하게 보냈구나. 미안. 멋진 외양간을 만들어줄게.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젠 좀 쉬어야겠는걸. 나의 아늑한 시골집에서 잠을 좀 자야겠다. 마구깐 마구깐 말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하지? 마구깐 닭장 닭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할까? 닭장 돼지오리 돼지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하지? 돼지오리 외양간 토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할까? 외양간 시골집 시골 농부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하지? 시골집 시골집 ение 사는 집을 뭐라고 하지? 결빡이 사는 집은 내을 하는 집을 뭐라고 하지. 마구깐 узна우onen 미역구모가 사한테 가 대가iro しょ 오리는 황황, 오리는 황황, 향수 송아지, 송아지 농부 아저씨가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답장은 어디 있지? 맞았어 소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외양간 좀 찾아볼래? 잘하는데? 돼지들이 살고 있는 집, 돼지우리는 어디 있지? 우와, 멋진데? 마리 사는 곳, 마구가는 어디 있을까? 그래, 그거야 농부 아저씨가 살고 계신 시골집 좀 찾아줄래? 그래, 그거야 송아사는 집은 어디 있지? 우와, 잘하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 시골 시골집은 어디 있을까? 잘하는데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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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나의 우리 배아? 배아?